자 메르츠 종금증권의 이다솔 차장과 시장정리 그리고 약세장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죠. 이 차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다솔입니다. 마이크를 조금 더 평소보다 더 앞에 입으로 바짝 좀 대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공간이 좀 넓어져요. 좋습니다. 먼저 시장정리 좀 해보는데 물론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개장 초부터 미국의 여야 간 특히 미국 정부와 민주당 간의 스티믈러스 패키지에 대한 이견이 노출이 되면서 더 장이 안 좋게 반응을 한 것 같은데 일단 많이 빠졌죠? 네.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는 5.34% 빠진 1482.46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13% 빠진 443.76포인트로 마감했는데 양지수 모두 5% 이상 하락하는 오늘도 급락장이 이어졌습니다. 네. 외국인들 동향이 제일 궁금해요. 오늘은 얼마나 팔았을까? 외국인들은 오늘도 코스피는 한 6,4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1,300억 정도 순매도가 이어져서 양시장 합치면 거의 8,000억 가까운 매도를 보였고요. 반면에 오늘도 개인들은 코스피를 9,200억 정도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2,1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와서 양시장 합치면 약 1.1조 이상의 순매수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양매도군요. 외국인 양매도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기관 외국인은 팔고 코스닥, 코스피 할 것 없이 개인만 산 시장이네요. 오늘 그렇습니다. 간헐적으로 기관이 순매수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오늘은 기관도 꽤 많이 팔았네요?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연기금 쪽 창구로 장중에 매수세가 조금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는데 투신 쪽 창구로 2시 한 50분부터 거의 종가까지 한 1,0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설명드렸던 기관 로스컷들이 최근에 보면 장중에 계속 버티다가 막판에 가서 쏟아지는 모습이 좀 많이... 3시 이후에... 보면 거의 시간대가 한 2시 40분 전부터 해서 종가까지 파는데 사실 이 수급 시간대가 굉장히 취약한 시간인 게 사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시간대들이거든요. 사실 보면 장중에 계속 대응을 하다가 못 버티는 물량들이 장 막판에 특히 투신 창구 쪽에서 쏟아지는 패턴이 이번 3월 들어서 유독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투신 창구라는 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개인들의 공모펀드하고 기관의 위탁자금 이 두 가지일 텐데 우리 이사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은 현물을 사고 있기 때문에 양시장이 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펀드를 해지하면서 이쪽으로 산다는 건 앞뒤에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 위탁자금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요? 지금은 사실 공모펀드가 그렇게 시장의 영향력이 큰 규모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공모펀드 쪽 자금보다는 위탁자금 성격이 소위 레이스를 하는 펀드들이거든요. 공모펀드라고 하면 공모펀드 운용하는 기관의 수익률을 가지고 고객이 선택을 해서 가입하는데 위탁자금 같은 경우는 A라는 보험사가 예를 들어서 10개 정도 기관에 나눠서 한다고 하면 이 10개 기관들은 주기적으로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평가를 받아가면서 돈을 더 받거나 돈을 뺏기거나 이런 소위 평가를 주기적으로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는 펀드들 같은 경우가 단기 수익률 관리를 위해서 로스컷들이 많이 나온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그런 성격에 매도 드릴 거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유튜브로 실시간 채팅창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지금 렉이 걸린다고 좀 끊긴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한번 나가셔서 다시 접속을 해보시면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최근 들어서 저희 서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유튜브에 워낙 동시 접속이나 폭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어쨌든 죄송하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접속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그런데 좀 특이할 만한 게 저도 이제 시장을 좀 봤습니다만 오전장 중반 이후에 보니까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LG화학도 그렇고요. 특별히 삼성 SDI 같은 것들이 장과는 관계없이 플러스 폭을 확대하는 모습도 나왔고 어쨌든 종과도 좀 플러스 권역에서 끝난 것 같은데요. 무슨 조치가 있었습니까? 무슨 이슈가 있었어요? 일단은 삼성 SDI가 오늘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오늘 좀 두 가지 뉴스블로가 있었던 게 첫 번째는 중국에서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을 업체별로 주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한국 업체들이 계속 배제됐었거든요. 중간에 잠깐 화이트리스트라는 거에 들어간다고 하는 기대감들은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 주말 전으로 해서 LG화학과 삼성 SDI가 만드는 배터리가 일단은 탑재된 자동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거라는 보도가 중국 로컬에서 있었고요. 특히 그 배터리 같은 경우 LG 같은 경우는 테슬라 중국 생산향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대해서 보조금이 날 거라는 기사들이 나면서 일단 그게 한 가지 투심의 긍정도로 작용을 했고요. 장중에 소식이 전해졌나요? 그런데 그거는 장 전에 일단 소식이 있어서 장중에 계속 2차 전지 관련주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좀 강했었고요. 그리고 미국장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에 있는 공장의 가동률을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물량을 오히려 중국 쪽 공장에서 추가로 물량을 더 배정해서 늘리겠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소위 테슬라 쪽에 납품이 가능한 대형 배터리 업체 중심으로 오늘 좀 강한 시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특이할 만한 게 셀트리온 삼형제를 비롯한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들도 이 악세장에 셀트리온 14% 이상 올랐어요. 셀트리온 제약은 장중에 상한가 치는 걸 봤는데요. 셀트리온 그룹주는 오늘 거의 테마주 느낌으로 움직였는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거는 지금 바이오시밀러 수출 데이터가 전달에 상당히 좀 증가하는 흐름으로 나타난 게 장 시작 전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또 장중에는 셀트리온 그룹의 서정진 회장 인터뷰 모드대로 나왔는데 항체들을 300개 라인업 확보했다고 하고 7월부터 뭔가 임상에 들어갈 것 같은 그건 백신인가요? 치료제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일단은 백신 항체를 확보해서 이거를 활용해서 대응하겠다 이 정도 톤으로 지금 인터뷰가 나왔는데 일단 그 뉴스가 장중에 호재로 인식을 했는지 그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이 좀 빨라졌고요. 사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 만드는 바이오시밀러나 백신 유해 밸류체인에서는 좀 멀리 있는 회사인데 과거에 보면 셀트리온 제약인데 셀트리온 그룹주 내에서 소위 종목같이 움직이는 성격이 좀 있거든요. 별도로 약간 좀 셀트리온 그룹주 투자를 할 때 베타 큰 종목으로 인식하는 수요들이 있는데 그런 영향으로 좀 올라간 것 같고 말씀 나온 김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종목이 60개 내외밖에 안 됐었는데 그중에 이제 좀 특징적이었던 게 화일약품이라는 회사가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화일약품이 클로로킨 말라리아 치료제의 제네릭을 만들 수 있는 회사인데 미국에서 클로로킨이 이번 사태에 상당히 효과가 클로로킨이 바이오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준다라는 그 약이죠. 맞습니다. 이 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만든 지 오래된 약이라서 제네릭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요. 대부분의 주요 특허들이 많이 풀려있는 상태거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클로로킨 성분을 가지고서 제네릭 약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화일약품이나 BC월드제약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어차피 BC월드제약이 위탁해서 만들어주는 회사니까요. 이런 회사들이 오늘 테마주로 엮이면서 상한가를 친 와중에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항체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셀트리온 그룹의 투심을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바이오 시밀러로 신화를 만든 서정진 회장이니까 이런 경우에 모종의 심정적인 기대 이 사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장중의 시장에서 농담으로 고니와 진이는 굳건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고니라고 하면 lchb의 진양곤 회장을 보통 칭할 때 투자자들의 애칭으로 타짜에 나오는 캐릭터를 비유해서 고니는 고니 들으면 좋은 생각을 하려는지 섭섭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그런 진양곤 회장님의 애칭을 보통 고니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서 고니와 진이가 어쨌든 진이는 서정진 회장의 진이는 서정진 회장님이고 그래서 장중에는 램프의 진이의 얼굴에 서정진 회장님 얼굴을 합성한 짤들도 돌아다니고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이슈들이 장중에 시장에서 이야기거리가 됐었습니다. 어쨌든 두 분이 들으면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고니든 진이든 뭐 좀 하나 개발 좀 하십시오. 제발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고생하는 인류에게 또 좋은 것도 있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소식일 테니까 삼성전자는 정말 반등이 힘들더군요. 계속 매물을 조금 이렇게 사자가 들으려고 하면 계속 매물인데 그게 다 외국인 매물 같던데요. 그냥 외국인의 집중 매도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하락장의 성격이 사실 외국인이 이머징이든 팔 수 있는 자산들을 다 현금화시켜서 본국으로 들고 가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매도가 제일 잘 되는 잘 팔리는 종목 중심으로 일단 가격에 상관없이 매도하고 있는 흐름들이 보이고요. 그게 비단 한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대만이든 아시아 쪽의 테크 이머징 쪽에서도 제일 거래가 잘 되고 사실 좀 많이 들고 있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하락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보면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외국인들이 최대 매도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대만의 TSMC라든지 이런 데들도 외국 매도 계속 나오는 거죠. 거의 같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지나 보면 알겠지만 테크 밸류체인의 문제가 있거나 내부의 어떤 세부적인 요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어떤 회사의 개별 이수라기보다는 거의 지금 현금화 가능한 대부분의 자산들을 매도해서 달러로 환전한 다음에 본국으로 가져가는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런 유동성, 유동화하기 좋은 주식군에 속해 있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단수 차장께서 외국인의 어떤 매도의 성격을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도 주말에 외국계 증권회사 다니는 분들,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몇 분 통화를 해보니까 큰 펀드들, 프라이빗 에코디 펀드니까 사모펀드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뮤지셜 펀드들도 마찬가지고 최종 돈의 주인들이 유동성 확보를 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걸렸다는 거죠. 그런 상황과 더불어서 펀드 매니저들의 자기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딜레이팅이 자연스럽게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도 왜냐하면 본진에서 어쨌든 딜레이팅이 되니까 해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이 정도 가격에 해도 와인 아시다 이렇게 하고 파는 그런 매도가 계속 나온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군요. 그런 성격의 매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소위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타크래프트 하실 때 본진 털리면 커맨드 센터부터 띄우고 일나간 SCV를 다 불러들이는 이런 장면들이 종종 목격되는데 그런 장면에 비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난주 목요일에 장이 패닉셀링이 한번 나올 때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브릿지워터 같은 큰 펀드에서 판매가 들어오는데 이 자금의 원천이 사우디의 자금으로 추정이 나온다. 사실 그게 유가 급락까지 맞물리면서 그런 언급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어쨌든 그런 소위 큰 전주들의 어떤 판매 요청이 있을 때는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뭘 덜 줄이고 더 줄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체 자산들을 좀 일정 비중으로 줄이는 매도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사실 지난 몇 주 몇 달 동안 시장을 관찰하면서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굉장히 좀 기계적인 감정이 없는 매도들이 계속 나온다. 사실 이게 이 정도 가격권이나 밸류에이션을 생각하면 좀 매도가 멈칫할 수도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고 사실 지금도 어떤 삼성전자가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툴로 봤을 때는 상당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가격인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보통 액티브 매니저들이 포트를 조종할 때는 어느 정도 매도의 비중을 조정을 하거나 조금 반등의 여지를 모색하면서 하루 이틀 정도 쉬었다가 한 번 더 팔거나 이런 매매 흐름이 통상적인데 지금은 거의 마치 오늘 팔아야 될 양이 정해진 것처럼 하루에 1조, 1조 나오다가 최근에 조금 줄어서 한 6천억대, 5천억대 그리고 이게 어느 순간에는 한 칸 줄어들어서 3천억대, 4천억대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감정이 없는 기계적인 매도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은 최근 들어서 하락 추세인 건 사실입니다마는 지난주에도 보면 10% 오르는 날, 그다음 날 10% 빠지고 5% 오르고 5% 빠지고 물론 이제 저점은 좀 낮춰가고 있습니다마는 미국 시장은 급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급등락 과정에서 미국 시장이 오르는 날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우량주에 대한 외국인 매도는 줄지 않거나 아니면 매수 전환 되고 있지 않죠? 미국 시장의 어떤 변동성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죠? 거의 보면 장이 조금 주춤하는 흐름이 나오는 날도 삼성전자나 하이니가 쓴 테크 대형주들은 거의 대부분 순매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장이 이제 뭐 좀 반등하는 예를 들어 지난주 금요일 같은 시장에서도 사실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전혀 어떤 변동이 없었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제 이런 매도의 성격에 그런 기계적인 흐름이 좀 녹아있다라고 추정이 되고 그리고 또 어쨌든 계속 시장을 관찰하신 분들도 어쨌든 시장이 뭔가 실마리를 줄 수 있는 요인 중에 이제 제일 큰 거를 코스피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어느 구간에서 좀 진정이 돼갈 것이냐 크게 우려했던 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환이 스파이크로 튀어서 1290원 갔던 그래서 환이 이제 1300원 넘어갈 거라는 우려가 하나 있었던 게 좀 패닉이었고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는 게 또 하나의 패닉이었는데 어쨌든 환 같은 경우는 한미통화수업 발표난 이후에 단기로는 조금 주춤한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는 거의 데일리로 1주 정도 매일 팔다가 최근에는 한 6천억 레벨로 일단 레벨은 조금 다운은 했는데 이게 언제 한 3천억, 4천억대 그래서 한 2천억, 1천억대 이런 식으로 좀 계단식으로 주춤하는 시기가 언제가 될 거냐 이 부분을 지금 제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매도의 성격을 기계적인 매도가 나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기계적인 매도를 다른 말로 표현한 환매에 응하는 매도일 가능성이 많은데 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미통화수업으로 환율이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는 건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난 매도해야 된다면? 환전하기 좋아지는 거죠. 네. 어차피 1,300원 이렇게 가면 이 상태에서도 팔아야 되나?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도 터지는데 이런 건데 환히 버텨주면 사실 파는 입장에서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게 무슨 투기적인 숏을 치고 다시 사고 이런 게 아니고 난 여기서 떠날 거야. 환전수요가 있는 매도라면 사실 환히 안전판을 해준다고 해서 매도가 줄거나 그러지는 않겠네.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실제 2008년도에도 한미통화수업이 나올 때가 환의 저점은 아니었고요. 실제 한미통화수업이 나오고서 한 번 환히 레벨 다운한 다음에 실제 환의 고점은 그 이후에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한미통화수업을 했다고 해서 당장 환의 절대 가격 자체가 꺾이는 흐름들은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이게 좀 유의미한 거는 가격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바꿀 수는 있다는 어떤 심리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값이라는 게 사실 이제 계속 변동을 하는 건데 사실 시장이 제일 공포스러울 때가 내가 물건을 못 구할 것 같을 때 가격을 아무리 지불해도 못 구할 것 같을 때가 소위 패닉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한미통화수업은 내가 물건값 조금 더 지불하면 물건을 구할 수 있다는 어떤 안정감을 줄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서의 유의미는 있을 것 같고 당장 이것만 가지고서 외국인의 매도사가 당장 멈출 거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받아주니까 판다라는 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저렇게 매물을 단기간에 내놓으면 한 10% 이상의 하락폭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는데 대체로 보면 코스피나 코스닥보다는 그렇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마는 하락률 기준으로 보면 그 밑에 있거든요. 들빠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이제 왕성한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규모 있는 물량 예를 들면 내가 기본적으로 한 500만 주 팔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건 뭐지? 이거 내가 확 밀어버리면 빵꾸가 날 줄 알았는데 계속 들어와서 지수보다 덜 빠지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더 팔지. 그래봐야 지금까지 매도한 것들을 삼성전자 전체 지문으로 따지면 1%? 될까 말까 하는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이 외국인의 물량을 받아내는 개인의 매수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지난주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더 강화됐죠? 체감상으로는 강화된 것 같고요. 실제 저희가 객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최근 변화 중에 하나가 올 들어서 특히 신규 계좌 개설이 상당히 활발한 편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리테일 쪽에서 개인 고객분들을 계속 같이 호흡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신규 고객이 있더라도 절대적으로 계좌를 새로 트는 고객보다는 기존에 있던 계좌를 옮기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 2차장이 잘한다니까 이쪽으로 예를 들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식을 하던 분들인데 기존에 하시던 주식을 들고 찾아다니시는 분들이죠. 계좌 이체하는 분들이죠. 네, 어쨌든 시장에서 그래도 잘 대응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뭔가 복구하려는 수요들이 상당수였고 실제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새로 만나게 됐던 고객분 중에 몇몇 분들은 이미 계좌 상태가 작년 18년도 10월 하락장이랑 19년도 8월 하락장을 겪으면서 계좌 수익 자체가 이미 한 50% 이상 손해가 나 있는 이런 계좌 상태에서 좀 회복을 해서 이 시장을 나가고 싶다. 이런 요청이나 상담들이 주식 투자도 10년 20만 한 분이거나 연령대도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많았겠네요. 네, 그런 상담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로 계좌 개설이 되는 고객군들의 어떤 니지가 기존에 어떤 주식을 활발하게 하시던 분들보다는 주식을 했었는데 한 4, 5년 전에 정리하고 한동안 안 하셨거나 아니면 요참에 아예 새로 시작하는 이런 성격에 태어나서 처음 투자하는 분들 아주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한 최근 1, 2, 3년 정도는 크게 투자를 안 하셨던 이런 분들이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뭐랄까 좀 시장을 좀 접근하시는 어떤 마인드도 제가 좀 작년에 좀 뵀던 분들보다는 조금 길게 보시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당장 내가 한 달, 두 달 하려고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가격대부터 내가 접근을 하면 수익을 알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어떤 게 되겠냐 배당도 생각하고 이런 질문들이 좀 있어서 일단은 확실히 개인분들이 시장을 접근하시고자 하는 수요는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좀 체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개인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작년, 재작년 소위 하락장에서 봤던 종목들보다는 어쨌든 펀더멘탈리하게 조금 더 우량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어쨌든 작년이랑은 조금 다른 성격의 어떤 자금들이 시장에 신규로 유입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어쨌든 그게 저희가 소위 고객예탁금이라고 하는 예탁금의 증가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0.5% 긴급인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좀 오히려 문의는 더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저금리에 대한 반응을 주식 투자로 부분적으로 하는 것 같다. 이걸 체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실제 지인들이나 어쨌든 고객분들 중에서도 긴급이나 금리가 들어간 날 상당히 제가 상담 전화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어쨌든 그때도 얘기하시는 것 중에 그날 상담 주신 분의 거의 대부분은 이게 이제 오랫동안 은행 정의기 예금이나 예금 쪽에 묶여있던 자금들인데 지금 이 금리 수준에서 이게 은행에 넣는 게 어떤 유입이 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어쨌든 이런 변화들이 자금의 이동에 영향은 확실히 주고 있다. 이게 어떤 결과가 될지 제가 예측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자금의 이동 수요는 확실히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3월 21일 날 저희 팟빵 댓글 안에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전화통화도 아마 할 계획인데요. 고고아빠라는 분이 장문에 글을 쓰신 게 있는데 그 얘기하고 관련해서 제가 잠깐 발췌해서 좀 읽어드리면요. 안녕하세요. 증권에서 10년 차 직원입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희한한 상황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댓글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희한한 상황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매수 현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10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지금처럼 손님들이 지점에 많이 오는 상황은 개인적으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공모나 특정 상품 판매로 인한 그런 일시적인 상황을 제어하고는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이 질병으로 인해 외출이 조심스러운 상황임에도요.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쭉 본인의 논리를 쓰셨는데 제가 증권회사 지점에 많은 지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손님이 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특히 최근 2, 3년은. 그런데 10년 차 직원이 처음으로 이렇게 손님이 내방하는 손님 내방이라는 건 비대면 계좌 말고 직접 계좌를 틀려고 오시는 분이잖아요. 매매를 하려고 지점에 가시는 분은 없죠. 계좌 오픈하고 서류 내고 그러려고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었다. 이다솔 차장께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처음이세요? 영업하시고 나서? 사실 저는 영업 기간이 길지는 않았었지만 애널리스트 매니저 기간이 있어서 어쨌든 제가 고객분들을 대응한 이후로는 지금이 뭔가 신규 계좌에 대한 어떤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인 것 같고 저희 지금 지점에서 좀 지점에 오래 계셨던 선배님들이나 상사분들도 최근 몇 년 동안 봤던 것 중에서는 가장 그런 어떤 자금의 이동들이 활발한 것 같기는 하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건 이분도 그렇게 쓰셨습니다마는 평상시에 은행에 있는 돈 좀 빼서 이렇게 옮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하던 분들이 은행에 있는 돈을 빼서 갖고 오시더라 이런 얘기를 쓰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저금리 혹은 부동산에 대한 대기자금 이런 것들로부터의 단념 그리고 옆에 동네를 보니까 삼성전자 그렇게 올라가던 게 이렇게 추풍낙엽이야 그러면 사서 쟁기면 되겠네 이런 수요가 집중됐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은 자금의 이동이죠. 정확한 건 어쨌든 시장에 지금 자산 가격들이 좀 빠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는 유동성들이 회수된 국가들은 안 보이거든요. 어쨌든 풀려있는 유동성들이 어떤 자산이든 거쳐가게 되는데 확실히 최근 한 3년 정도 한국 주식 쪽에서는 유동성들의 흐름이 유입이 별로 없었는데 어쨌든 부동산에 대한 레버리드 차단하게 되고 또 특히 액티브 주식 하시는 분들은 최근 3년 동안 많이 얘기하셨던 게 소위 시장의 중위험 중수익 상품들이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한 7% 정도 이자를 주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게 대표적인 게 사모펀드들이나 ELS, DLS 이런 상품들인데 보시면 이런 상품들이 지금 다 어찌됐건 손절구간을 넘어가면서 상당히 좀 손실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 갖고 있는 위험도에 대해서도 조금 투자자분들이 이번에 많이 느끼시게 되면서 그럼 차라리 내가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액티브 주식이 오히려 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상업펀드도 그렇고 오늘도 아마 통보받으신 분이 꽤 계실 거예요. 유로스닥스 편입되어 있는 ELS 가지신 분들은 낚인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이게 무슨 중위험 중수익이냐 고위험 저수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럼 내가 그냥 삼성전에서 사서 분기배당한다니까 3년 갖고 있으면 10%는 나지 않겠냐. 그리고 배당받으니까 내가 볼 때 내가 만드는 중위험 중수익이네 이렇게 사는 분들. 한 가지 더요. 부모님이 오셔서 아들, 딸 명의로 계좌 트고 삼성전자를 사는 분들도 꽤 많다. 증여할 때 이거 굉장히 좋겠네. 예를 들면 5천만 원인가요? 직계 자녀들에게. 5천만 원 증여 세금 없이 할 수 있잖아요. 돈으로 하지 않고 돈으로 해서 그걸 삼성전자 사두면 한 3년 있다 땀을 나면 1억 증여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수요도 꽤 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꼭 삼성전자를 집어서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실제 제가 상담 받는 전화나 4번 고객 중에서도 어쨌든 지수가 지금 2,200 이상 하던 지수가 1,500 언더로 내려와 있으니까 지금 정도부터 자녀들 대상으로 증여를 주식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문의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꼭 집어서 삼성전자로 증여하겠다 이런 분들은 아니시고 일단은 증여 시점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있으시고 또 그중에 일부는 실제 증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어 가급적 안 쓰려고 그러는데 질문 때문에 씁니다마는 동학개미운동이란 그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학도 주식하고 안 어울리고 개미도 쓰면 안 되는 용어라고 하고 운동은 더더군다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얘기가 내포하고 있는 것은 20대, 30대에 신규 계좌를 두고 처음으로 내 인생 첫 투자 이걸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안 그러면 계좌의 대거 유입을 설명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서 우리 작가분하고 같이 차를 타고 왔는데 주변에 경제 유튜브 작가를 한다고 본인한테 전화를 많이 한다고. 지금 해도 되냐고. 희망 직업군이네요. 그래서 일반 교양 시사 작가분들이 저희 작가분에게 전화를 해서 누구씩 주식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본인도 많대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런데 대부분 그게 20대, 30대라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체감을 하시나요? 젊은 분들의. 일단은 제가 실제 객장에서 느끼는 체감 중에서는 20, 30대 개인 분들이 직접 오셔서 계좌를 트시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 추측으로는 아마 20, 30대 분들은 거의 대부분 비대면으로 관리자가 없는 사이버로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실제 제가 접하는 고객 중에는 아직까지는 20, 30대, 30대 초반, 20대 고객 분들은 제가 이번 장에서는 뵙지 못했던 것 같고 이다솔 차장은 워낙 큰 손님만 상대한다는 소문이 나서 그런 거 있죠.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IT에 좀 능하신 세대들은 비대면으로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도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나 평소에 제가 증권에서 다니는 거 아는데도 크게 주식에 관련돼서 안 물어보던 지인들이 전화 오는. 요즘 좀 종종 전화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도 좀 그렇네. 이 수급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때문에 제가 집요하게 질문을 하는데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아마 이다솔 차장께서 최근 들어서 오픈한 계좌는 비대면이 아니고 규모 있는 자금일 경우가 많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게 고객의 수준을 퀄리티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전화해서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손님도 있고 그냥 맡겨두는 손님도 있고 운용지수는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매매만 해줘. 이런 손님들도 있는데 작년에 오픈한 계좌하고 최근 들어 올해 들어서 이 급락장에 오픈한 계좌에 어떤 그런 논점에서의 퀄리티는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영업하는 직업 입장에서 고객의 퀄리티를 구분하는 건 제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성향이라고 제가 다시 표현할게요. 답변드리기 조금 곤란한 질문인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번에 특히 올해 들어서 처음 뵙게 되는 고객님들을 제가 좀 상담도 하고 소통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어찌됐건 제가 느낄 때는 그래도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으신 편이고 그리고 뭐랄까 저에게 위탁하시는 주식 자금의 규모가 그래도 본인이 재택하는 자산의 거의 대부분은 아니신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항상 새로운 분들을 만나게 되면 저도 고객도 저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저도 손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서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만나 뵙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 보면 본인의 어떤 자금 계획이 되게 뚜렷하시고 또 저에게 맡기시는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짜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저한테 맡기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어떤 금융이나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으신 편인 것 같다라는 인상을 좀 받았었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금융 쪽은 아니지만 되게 좀 본인이 하시는 분야에 조금 전문 분야가 강하신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잘 아시는 분야에 대해서 저랑 토론도 하시면서 오히려 제가 그쪽 산업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높아지는 이런 경험도 하고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실수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들어오는 젊은 분들이 20, 30대를 제외하고 어차피 그분들은 비대면으로 그냥 중개 기능 없이 할 테니까 그런 분들이 비교적 여유 자금이고 그리고 자신의 자산 중에 일부고 그리고 주식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자금이다. 제가 이번에 뵀던 분들이 좀 그랬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지점에 오래 영업하시는 상사나 선배님들이랑 저도 새로운 손님이 오면 또 이제 선배님들이랑도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 나눠보면 이제 윗분들도 어떤 새로 유치되는 고객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저랑 같은 느낌을 받으시면서 저희가 최근에 많이 그냥 객장에서 하는 얘기가 이번에 이렇게 유입되는 자금들이 꼭 성공의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제발 좀 드시고 나갔으면 좋겠다. 성공의 경험을 해서 이 시장이 어쨌든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게 사실 주식 시장에 종사하는 저에게도 좋고 시장 전체로도 긍정적인 효과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사담이지만 매일 아침 좀 어려운 상황에서 회의하면서도 어쨌든 이번에 들어온 고객들에게 꼭 성공의 경험을 드릴 수 있게 어쨌든 우리 나름의 최선을 다하자 항상 이런 각오를 다지면서 어떻게 제 마음하고 이렇게 똑같으세요? 네. 항상 시장을 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물론 다른 분들도 다 좋은 결과가 나와야겠습니다만 이번에 이번 모멘텀에서 주식 투자를 개시한 분들 또 특별히 20대, 30대 분들이 정말 좋은 첫 경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요. 한번 지켜보죠. 수급에 관련된 외국인 매도 그리고 개인의 매수에 대한 얘기를 이 정도 하고요. 어차피 이다솔 차장을 다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바쁘시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도 다 거래하는 증권회사가 있을 테니까 이 하락장을 이겨내는 거에 대해서는 매매기법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빠질 때 어떻게 보면 AI다. 마켓에 나보다 더 잘 아는 매도세가 있다. 순응해야 된다. 손절을 어느 정도 치고 현금 확보를 해서 올라갈 때 다시 사야 된다. 지금 눈에 띄는 종목군이나 테마군 혹은 산업이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은 원체 지수가 많이 빠져서 소위 시장의 주도주라고 불리던 군들이 다 시세를 반납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도주가 리셋되는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와중에서도 제가 방송에서 많이 강조드렸던 게 결국은 하락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숏을 치는 해치펀드 매니저거나 아니면 인버스 투자자밖에 없거든요. 경험적으로 보면 하락장의 하락 마인드로 대응하시던 분이 어느 순간에 장이 반전했을 때 상승 마인드로 전환해서 시장을 따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급격한 뷰의 전환들이 잘 안 일어나는데 어찌됐건 제가 추구하는 방법론으로 어쨌든 하락장에서 최대한 손실을 줄여내고 결국은 이 시장이 정상화돼서 반등할 때 가장 최우선 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쪽에 있냐 이거를 좀 집중하는 편인데 그러려면 어쨌든 간에 반등하는 순간에 내 계좌에는 예수금이 있어야 됩니다. 캐시가 있어요. 캐시가 얼마가 남아있던 간에 결국은 그 순간에 내 계좌에 남아있는 캐시를 가지고서 이거를 발판 삼아 그동안 나의 손실을 복구하거나 새로운 상승장이었던 시대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 제일 많이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간에 본인이 확보할 수 있는 내가 반등장에 만회할 수 있을 정도 예수금이나 캐시는 어느 정도는 분명히 확보가 돼 있어야 된다. 장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보유 비중은 유지한 상태로 이 하락장을 같이 버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그거에 가장 최우선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계적인 손절매를 통해서 어쨌든 장이 빠지면 빠질수록 뒤로 갈수록 나의 손실이 조금 줄어드는 이런 효과들이 좀 나타나야 결국은 내 계좌가 좀 지켜지고 그 이후에 반등장에서 수익을 복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던 팁이니까 참조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저도 이제 어찌됐건 간에 그래도 뭔가 향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 지금 하락학장이 산업이나 종목을 스터디하기엔 가장 좋은 시기거든요. 당장 살 것도 아니고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고를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제가 이번에 좀 인상 깊게 봤던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실명을 걸어낼지 모르겠지만 KB증권에서 전락하시는 이은택 의원님이 쓰신 자료인 것 같은데 홍보가 되니까 괜찮을 거예요. 네. 나쁜 의도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은택 의원님이 쓰신 자료 중에 어떤 게 정리되어 있었냐면 과거에 급락했던 장들, 90년대 이후에 여태까지 한 20, 30년 동안 큰 폭의 리세션이든 금융위기든 하락했던 장을 좀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 그 장이 바닥을 다졌을 때 향후 3개월, 6개월, 12개월을 봤을 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뭔가 그리고 그 종목들의 특징은 뭔가 이런 거를 좀 짤막하게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궁금한데요. 저도 사실 보면서 되게 이런 종목들이 맞아 있었지라고 되게 리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조금 인상적이었던 거를 몇 개 제가 적어왔는데 일단은 92년도 때 큰 하락이 있었을 때는 건설주가 반등장에서 상당히 상위 탑 20종목이 거의 상당수가 건설주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 전략의 결론은 90년대 초반에는 건설이 성장산업이었다는 거죠. 아마 그때 200만 호? 제가 92년도 입사거든요. 네. 내수에서는 200만 호 건설이 있었고 해외에서는 한국 플랜트들이 어떤 수준이 올라가면서 해외 수수가 늘어나는 소위 건설주가 지금의 4차 산업혁명에 비유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산업이 건설업이었다. 이런 코멘트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98년도 하락장에서는 상위 10개 종목 중에 한 8개가 증권주였습니다. 증권주가 그때 일단 가격이 상당히 싸면서 지나무라만 강방천 회장님이 심각하게 나오셨던 걸 제가 봤었는데 제가 예전에 애널리스트 할 때 SF 플러스 세미널 갔다가 강 회장님이 쓰셨던 자서전 같은 책을 좀 봤었는데 거기 보면 증권주 우선주를 IMF 때 매수하셔서 저는 어떤 종목인지도 다 기억이 나요. 대신증권 우선주 그런 것들도 기억하는데 어쨌든 그때 회장님이 이걸 선택하셨던 기준이 도저히 빠질 수 없는 가격 수준이었다. 그리고 액면가 이하의 배당 같은 걸로만 봐도 이 가격에 사면 몇 년 안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 이른바 투명목돌이라고 하죠. 네. 98년도에 반등이 셌던 종목들은 소위 싼 종목들. 굉장히 딥밸류인 종목들이 큰 시세를 났었거든요. 그리고 2008년으로 넘어가 보면 2008년도 때 많이 올랐던 탑10 종목이 6개월 기준으로 1등이 NC소프트였고요. 아, 그래요? 네. 2등이 서울반도체였습니다. 아, 서울반도체는 기억이 나네요. 네. 그리고 3등이 새방전지, 4등이 현진소재, 5등이 동국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죠? 보면 저도 좀 이번에 다시 제가 그때 증권사에서 RA 했던 시절인데 저도 이번에 이 자료를 보면서 그때를 좀 리마인드 해보니까 서울반도체는 그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소위 그 당시에 LED라는 LED 조명이 열풍이 불 거라는 품이 있었거든요. 소위 니찌아 소송에서 서울반도체가 승리하면서 기존에 있던 백열등이나 형광등이 전부 다 LED 조명으로 친환경으로 바뀔 거다. 이런 기대감들이 되게 급하게 반영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새방전지는 굉장히 딥밸류에 있던 1차전지 업체였고 그렇죠. 상장 폐지를 시도했잖아요. 그 이후에. 네. 현진소재나 동국산업, 태광 같은 업체들은 풍력 관련주였습니다. 풍력? 풍력.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관련 풍력 관련주였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엄청 대기업인데 NC소프트가 2008년만 해도 그래도 뭔가 좀 벤처스러운 느낌이 있으면서 좀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게임의 좀 성장산업이었거든요. 중국에도 적극적으로 정치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2008년의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NC건 서울반도체건 풍력이건 일단 성장이 키워드였는데 그 당시에 성장의 키워드는 소위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내놨던 가장 큰 부양책이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들을 부양을 시켜서 환경. 이쪽으로 친환경 쪽으로 자금을 집중 지원하겠다 하면서 소위 태양광, 풍력, LED, 전기차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성장의 초입으로 가던 시기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조금 많이 어려워졌지만 OCR 같은 회사도 태양광 쪽의 신성장 산업군으로 분류됐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92년, 98년, 2008년 이런 케이스를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두 가지 키워드가 첫 번째는 어찌됐건 성장,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새로운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들에 시장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주식이 많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어찌됐건 이때는 밸류에이션 중에서도 원채 싼 주식이 많다 보니까 딥 밸류에 있는 주식들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다. 이러면서 이제 자료들과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찌됐건 우리가 이 어려운 구간들을 지나가면서 지금 스터디해야 되는 어쨌든 향후의 명제는 결국 이 위기가 지나간 이후에 그러면 그 다음에도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은 어디가 될 것인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성장 산업들은 늘 비싸기 때문에 못 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모든 주식의 가격들이 우리가 한두 달 전에 봤던 것보다 많이 싸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이 다 고평가되어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나래를 세우기가 어려운데 지금같이 사실 모든 주식이 싸져 있을 때는 성장주 중에서도 오히려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샀던 소위 알짜 주식들을 접근하기가 더 쉬워지는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성장 산업들을 좀 스터디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5G 쪽을 조금 언급드리면서 그쪽을 좀 긍정도로 말씀드렸던 게 정책에 대한 수요를 말씀드렸었거든요. 어찌됐건 모두가 좀 어려워진 상황에서 수요의 회복을 기다려야 되는데 민간의 소비가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정부가 드라이브고는 정책 쪽의 수요는 민간 소비보다는 조금 빨리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실제 2008년의 케이스를 보니까 정책 관련된 수요에 있었던 산업들이 EPS 그로스의 회복이 가장 빨랐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결국 지금부터 많이 봐야 되는 것들이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투자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나라의 재정돈을 써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심플한 작업은 중국의 부양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을까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국에서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냐 안 되냐도 중요하겠지만 통과되냐 안 되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작업 중에 그럼 도대체 이 경기 부양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을 거냐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키워드로 어느 쪽 산업에 돈을 부어서 먼저 살리려고 하는 수요가 어느 쪽에 있냐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조금만 공을 들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들이거든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기업들에 대해서 숨통을 좀 튀어주는 그것도 아마 어려운 정유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이런 쪽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업들만 이렇게 살려주면 어떡하냐 개인단에 취약계층에 대한 돈을 직접 줘라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한다고 그러는데 그 와중에도 지금 이다수 차장이 얘기하는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 돈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를 한번 체크해보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미국과 중국이 그런 식으로 어떤 정책의 수요를 정한다고 하면 사실 미중이 드라이브 거는 산업을 다른 정상적인 경제활동하는 국가가 외면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결국은 미중이 집중하는 어떤 성장 산업이 결국은 다른 국가들도 같이 재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산업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찌됐건 과거 우리가 컸던 하락장에서 좀 봐야 되는 이후의 국면은 결국은 다시 그래서 이 하락이 끝난 후에 어느 쪽으로 성장을 해서 이 경기를 회복시킬 것이냐 그리고 모든 가격이 싸졌을 때 기왕이면 좀 더 딥밸류에 있는 주식들이 시장이 조금 더 먼저 선호했던 경험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스터디를 좀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5G가 미래 성장에 그것도 이제 정부 주도의 성장에 수혜를 볼 아이템이다라는 건 저는 설득이 되는데 딥밸류에 속한 5G 관련주가 있습니까? 사실 5G는 아직 딥밸류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약간 딥밸류에 있는 종목 영역과 성장에 있는 영역들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쪽 섹터가 조금 향후에 좀 의미 있을 만한 이벤트들은 보이는 게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2007년, 2008년에 제가 증권사에서 RA, 막 신입사원으로 RA라는 게 저겁니다. 리서치 어시스턴트죠. 네. 그래서 이제 막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소위 이제 제 사수의 어떤 데이터 처리들을 좀 도와드릴 때 제가 봤었던 제일 인상적이었던 경험이 그때 이제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이 지금은 상당히 보편적인 디바이스인데 그때 아이폰이 처음 나올 때거든요. 2007년 말에 미국에서 나오고 2008년 말에 한국에서 KT가 처음 갖고 들어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이 스마트폰 하면 이제 블랙베리 같은 쿼티자판 있는 소위 좀 엣지 있는 아이템이라고 봤었고 처음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는 이거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시각이었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실제로 블랙베리에 있는 그 볼이라고 하죠. 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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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딱 있어야. 그렇죠. 뭔가 월스트리트 분위기 나오고. 그렇죠. 좀 약간 좀 선진 디바이스 같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엄청 불편했는데. 그런데 실제 이 한국 시장의 아이폰이 상륙한 다음에 주변에서 이제 소위 손가락 가지고 터치스크린을 조작하는 걸 옆에서 보다 보니까 굉장히 이 어떤 혁신이나 생태계들이 빠르게 변신을 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럼 소위 한국 시장에서 아이폰 관련주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미국에서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했을 때 움직인 게 아니라 한국 시장의 KT가 갖고 들어온 다음에 소위 모바일 게임주라든가 뭐 어떤 뭐 카카오톡 같은 어떤 이런 메신저 관련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아이폰에 들어간 터치스크린 부품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형성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나고서 지금 이번 장을 맞이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 어떤 큰 하락의 좀 카테고리 변화가 있은 다음에 등장하는 뉴 디바이스가 있다면 이 새로운 디바이스는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도가 평소보다 높을 확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 지금 5G는 일단은 통신망을 까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망만 깔고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망은 결국 어떤 데이터나 어떤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 현재 이런 걸 까는 건데 지금은 일단 망을 까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신 장비나 이런 쪽에 집중을 하지만 결국 이번 가을에 애플이 처음으로 5G 아이폰을 이번 가을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쪽 생태계들이 좀 빠르게 변할 거로 시작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인덱스한 공부를 좋아하시는 투자자라면 지금 당장은 정책 관련해서 통신 장비 쪽에 좀 관심을 갖지만 결국 이 장비가 깔리고 디바이스가 보급된 다음에 지금은 없는데 새롭게 생겨날 서비스나 컨텐츠는 뭐가 있을까 그리고 2007년, 2008년, 2009년도의 사례들을 해보면 소위 투자 시장의 대박은 여기서 나왔거든요.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에 생태계가 구축되고 거기서 파생되는 컨텐츠나 서비스들이 경기 회복 이후에 한 2, 3년에 걸쳐서 소위 템백어 주식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당장은 조금 빠를 수는 있지만 이런 생태계에 대한 고민도 지금부터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역에 있는 것들도 딥밸류는 없지 않아요? 지금 그쪽 주식들도 일단은 이쪽 주식은 아직 예측되는 주식들이 없고요. 그런 거 아닌가요? 컨텐츠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그런 거를 태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닌가요? 컨텐츠를 태울 거긴 한데 사실 실제 5G 서비스가 시작이 활발해졌을 때 나오는 수혜주는 제가 볼 때 아직 상장이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스마트폰이 처음 들어왔을 때 시장이 예측했던 서비스들은 기존에 있던 서비스 중에서 비슷할 것 같은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때 바뀌었던 거는 그 당시만 해도 음악을 다 MP3로 다운받아 들을 때인데 소위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는다는 개념은 없을 때거든요. 소위 그 당시에 아이폰이 들어오고 하면서 스트리밍 음악을 하는 멜론이라든가 이런 주식들이 거의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인 성장들을 했었고 게임 같은 경우도 모바일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신생 게임사들이 이 시장을 먹었지 기존에 이 게임을 다루던 전통의 게임사들이 이 시장을 먹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상장자 중에서 어떤 게 좋아질까를 논하는 거는 조금 빠른 것 같고 다만 이 카테고리를 좀 관심을 집중하다 보면 분명히 신규 상장주나 지금 비상장단에서 스타트 투자되는 유니콘 기업들 중에 최초로 스타트를 끊는 기업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다솔 차장을 비교적 자주 자주를 해봐야 2주에 한 번 꼴입니다마는 모시는 이유는 제가 만난 주식 투자자 중에 굉장히 유연하다. 시장의 적응.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장의 빅데이터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투자관, 나의 투자의 실행 이런 것들과 시장의 움직임을 조화롭게 움직여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한 1년 전에 듣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투자를 해서 매체에서 하는 투자 대회에서 아주 탁월하게 1등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론 어찌 보면 너는 약할 때 팔고 그게 지조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마 여러 청취자 여러분이나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하락장의 초입에서 이다솔 차장을 모셨을 때 빠질 때마다 조금씩 현금을 확보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아마 그 매매 패턴과 기법을 원용하거나 적용하셨다면 비교적 현금을 좀 보유할 수 있는 그런 포트가 돼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또 부단히 다음 종목에 대해서 주도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보다 더 힘든 포지셔닝이 저보다 한 100배 힘든 포지셔닝이 지금 일선에 있는 증권 영업하시는 분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해드리기도 해서 좀 죄송스러운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다솔 차장 옆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잘 버티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의 어떤 탁 아이디어가 성공처럼 생각나는 게 있으면 2주가 아니라도 되니까 그러겠습니다. 오시고요.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마음 of 여러분이